오늘은 여러분께 mbc라는 방송이 얼마나 편향적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학생들이 당근칼을 가지고 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실제로 저는 본드풍선을 가지고 노는 걸 좋아했어서 뭐 딱히 별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mbc와 어른들은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당근칼을 죄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mbc 뉴스의 기자라는 사람은 남자 초등학생의 인터뷰를 원문을 자막으로 옮겨놨는데 거기서 여자애들을 펼 수 있다. 라는 말을 남자아이가 했다고 적어놓았습니다. 마치 저 장난감의 용도는 오직 여자를 괴롭히기 위해 사용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 영상의 원본을 들어보시면 여자애들 폐요라는 말이 아니라 여자애들도 폐요라는 말을 명확하게 한다는 걸 아실 수 있죠. 그러나 mbc 시작된 남성 여모는 순식간에 수많은 여초 커뮤니티에 퍼지게 되고 이래도 윤지선의 유행어인 남자 어린이라는 말이 과한 것 같냐? 요즘 남자 어린이들 별개 지읏 같은 걸 다 가지고 노네. 누가 이응치의 찬이랄까 봐 여자애들 폐요 이 지랄하고 있는데 한강에 빠져라. 라는 식으로 fm들은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강한 어트로 말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실제 여성시대에서는 이 남자아이의 인터뷰를 악의적으로 편집한 다음 나 어릴 때부터 남자애들은 다 저랬다 지보다 약한 여자들 경보이면 때렸어. 남학생들 디귿지읍 버려라 여자애들 폐는 게 자랑이라고 인터뷰하는 거야. 남자들은 유전자가 미개한 것 같아. 남자를 임신하면 지워버리는 에티켓을 왜 지키지 않는 거야? 여자애가 너보다 약한 거 알고 건드리는 거지. 그럼 나도 너 폐도 되겠지? 역시 잠재적 가해자들이야. 남자들은 왜 저렇게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거야? 라는 반응을 쏟아내면서 남성을 향한 분노를 표출합니다. 하지만 저 자막은 mbc에서 주도적으로 갈등을 만들기 위해 조작한 내용이라는 걸. 우리 fm들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들은 저런 내용의 팩트 따위 중요하지 않거든요. 여러분은 이래도 mbc 혹은 그쪽에서 의도적으로 fm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믿지 못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저 내용이 조작된 사실이다라고 밝힌 글에서까지도. 남자 기자인가보다 남자 기자는 팩트 체크도 안하고 기사 쓴다 쯧쯧 이라는 말을 하면서 기자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체크도 안하고 또 다시 남성들을 까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그녀들에게 팩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mbc에서 저런 기사를 쓴 사람은 남성이 아니라 여성입니다. 여자팬은 유전자라도 있나 멸종가자라는 말을 하며 남성들을 유전자 단위로 욕하는 fm들. 그녀들에게 진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성들이 진실을 알리고 팩트를 전달하려 해도 그녀들의 기분이 이미 상해버렸으니 그저 기분에 공감할 수밖에 없죠. 몇몇 그나마 정상적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누가 봐도 여자애들도 해오라고 들리는데 조작한 거였구나. 와 진짜 작정하고 갈라치기 하는구나 위에서 저러니까 남녀싸움이 안 끝나지. 메인뉴스에서 초등학생 대상으로 남염 주작하는 건 진짜 계약질인데 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기사를 작성한 여기자는 그 어떤 사과문도 하지 않고 당시 기사를 지우고 여자애들 폐오라는 부분을 가린 다음 다시 기사를 업로드했습니다. 이래도 여러분은 mbc를 보실 건가요? 이래도 mbc에서 하는 내용들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가진 프로라고 생각하실 건가요? 자신이 잘못했으면 잘못에 대한 사과를 정식으로 하는 게 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초등학생은 수십 수백만의 fm들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먹었는데 그에 대한 사과도 한마디 없는 게 mbc의 방식입니까? 한심한 대한민국의 근황 여기서 마칩니다. 제발 그쪽 여러분들은 부끄러운 줄 아시길 바라죠. 오늘은 구독 좋아요 누르지 말고 가서 방통위에 신고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침묵하지 말아주세요.